만고! 아니 만고면은 이거 페널티가 조금 덜 느껴지겠네 엘리트 많은 곳으로 갈 건데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여기? 여기 두 마리? 상장 가고 병약 미소녀 사일런트 불치병에 걸렸어요 불격 귀즈비 압도 아 나 이거지 파는가고 이제 승천 15 하다가 일일 도전하면 뭔가 약간 편안한 그런 기분이 들어 환살 마무리 채빈 아 이 펜쏘 갖고 싶어 아 나 나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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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도 엘리트 잡을 수 있지 깜짝 놀랐네 아 칼질 왜 안 했지? 아이 다른 캐릭 자꾸 하다가 오니까 이게 참 건무 마무리 망단 아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아씨 되돌아가지도 못해 엘리트 피하는 게 버릇이 돼 버렸네요 엘리트 엘리트 갈려고 했는데 근데 1-1 도전으로 바꿔야겠네요 당제 바꿨습니다 캐틀벨 받았었다고요? 저거 바뀌나 보네요 아니 신성을? 띠용 근데 보스에서나 줄 것이지 체비 카드 이제 패치가 돼서 키보드 숫자 버튼으로 카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무슨 버튼으로 쓸 건지까지 정할 수 있어요 아 튕겨내기 압도 유료가스 하니 사이버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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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션 포션 안써도 잡았겠다 환영사림아 고개를 넣을까? 유독 괜히 싶은 것 같아요. wind s 듈 듈 마무리 타이밍이 안 맞네 키보드로 하니깐 되게 빨라요 16댐 가만히 쓰면 되지 나는 때리는 게 더 낫겠다 근데 키보드로 하면은 가끔씩 실수해요 에 뭐 마우스로 해도 실수하긴 하지만 그래도 키보드를 포기할 수가 없네요 병이야 이것도 죽죽죽 악몽 별론데 상점 가서 상점 가서 그냥 여기로 갈까? 여기 안 갈겠는데? 근데 여기 불은 많은데 상점 가서 돈도 좀 쓰고 싶긴 한데 아유 염수도 있는데 여기로 가서 엘리트도 잡고 상점도 하나 들러야겠다 갓을 여기로 할 수 없어요 아유 염엠이 지금 나랑 아유 염엠이 알아봐 아유 염엠이 아유 염엠이 아유 염엠이 수비가 다 없어졌죠 당장은 이것 때문에 그 뭐냐 탄금 갑옷 때문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공포다 이쪽으로 갈까? 강화하려면 이쪽이 나는데 근데 염주 있는데 물음표 가는 게 낫지 않나 일로 가겠다 학받다 주시봐 종이학 좋죠 그러면 이제 마름새 지울까? 무검 불격 구르기 근데 마름새도 뭐 총공격 불격 축축축 닭걱 제비 딱히 지울 게 없네 보니까 약화 거는 거 신경독도 있으니까 불격을 지울까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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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예 마름새 마름새 1승 개꿀 청동빈을 딜 1금 딜 1금 아 청동빈을 아니지 마름스지 그래 내가 살려놓은 마름스가 이렇게 보답을 하는거야 건무 마무리 근데 강화할 때가 너무 없다 은혜 갚은 마름실 이제 갚았으니까 지울까? 비타 필요 없겠지 아닌데 은혜 갚았으니까 지울까? 렌트? 유독을 지울까? 연기 로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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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되겠네요. 환살 썼으니까 좁히려고 했는데 공격카드가 안나오죠. 원래 환살 쓰면 이렇게 안나오는게 이 게임의 규칙입니다. 10댐. 정해져 있죠. 총매 튕겨내기. 편지칼. 편지칼. 아이 괜전 갖고싶다. 1장. 2장. 3장. 4장.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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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매 아니야 그만 넣어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옆에 가서 강우라 할까? 쓸데없이 엘리트 잡는다고 나비지 말고 어차피 1층에서도 엘리트 못 잡고 올라왔는데 그냥 여기서도 엘리트 무시하고 옆에 가서 강화하는 게 낫지도 아주 좋으니 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미 놓친 거 아니 아씨 예 소프 냈습니다 씹 코스트에 뻥 칠 만한 거 뭐 안 나오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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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슬댁은 전에 그... 카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그거 있을 때나 괜찮았지 지금은 개밤님 안녕히 주무세요 다음에 또 가요 나 저거 오리아르쿤이라서 안 써도 시빌 방어 되는 거야 아 흠 오 갔다 이것 좀 미안해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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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높이격이 물 건너가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아니 저거 똥공격 저거 똥공격 트롤링만 아니었어도 아니 똥공격 이렇게 말을 안됐네 전략가 잔상 독바르기 3개 다 좋네요 전략가로 코스트 챙겨야겠다 코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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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아무것도 짚지 말까 아무것도 안 짚고 싶은데 꺼져 모름표 상자 불 엘리트 아 베타라서 얘들도 같이 나오네 공포 세비 다 꺾고 예비 뿔 아니 어제 보스 유물에서 얼굴 얼굴 한번 안 비치던 애가 다 그렇고 그런거지 똥공격 아 저거 진짜 두렵게 말 안 들어요 아 저거 진짜 두렵게 말 안 들어요 이거 아마 이거 아마 제가 베타 서버여서 다를걸요 검무 불 하나 갖고 싶었는데 전략가 강화해야 되잖아요 불 두개 볼 수 있 있긴 있네 가자 오예 아 무검 지울걸 무슨 뭐지 에이 무검 지울걸 텐터 룬 10이면 쟤 또 또 날 만나러 왔구나 아 아 아 화상 싫어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이 전략 크 전략가 한번은 못스네 내가 널 먹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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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부션 날렸네 노갈 근데 딱히 지금 더 집을 건 없을 것 같아요 아.. 담뱃대 담뱃대 넣고 아니다 나 강화할 거 아직 많지 그러면은 돈 내고 지우고 내가 뭐 지우지? 독지력 이제 필요 없나? 파워 카드는 써서 없애면 되고 저기 상점 하나 더 있으니까 저기 가서 한 장 더 지우고 아니면 그냥 위풍당당했을까? 아니면 전문성을 셀까? 드로우가 모자라긴 한데 전문성 다음에는 동생의 핀 정해진 화살 마쏘 정해진 그 processor 통 wykor 정해진 조합 조합 전문성 다음에는 저거 전문가 전략가 전문성 다음 전략가 전문성 다음 전략가 찬상이다 개꿀 강섬을 사는게 날려나 제거보다 더 지울게 없긴 하네 강섬 사면 되겠다 구불구불 체력 5 잃어버렸어 아싸 개꿀 자야 룬 10이면 제맞죠 아니다 아예 포션이 있는데 그보다 체력이 약간 약간 좀 그렇네요 펜타멜 10 그러네 잔상 문제쓰지 그러면 설마 여기서 맞겠습니까 이제 잔상 써야돼 이즈야 뇨 야 죽으면 어떡해 파워카우드 아직 안쓰는거 있나 야 더 맞고가 야 맞고가 자야 뇨 자야 뇨 야 내가 아까 썼던 구르기들은 다 어디갔지? 드로우 포션이 없어 나왔나 잡았네 예 내가 어디서 맞았.. 아 2층에서 맞았지 하여튼 이지하네요 오늘도 사기쳤습니다 사기꾼이야 완전 아까 2층 챔피언한테 맞은게 좀 그렇구나 소린 사기꾼 사기꾼